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누군가와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꽃이 피고 비가 쏟아지다가 하얗게 눈이 내리고 얼었던 강물이 따뜻한 햇살에 녹아도 서로의 곁에 머무르고 있다는 건 함께 하기로 약속한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힘겹게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죠?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느낌TV와 함께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느낌TV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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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